안녕하세요 삐딱시성 공간부장 건대현 입니다. 오늘은 중포로 사이트에서 대전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. 50% 수요률에 가진 상대방과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캐릭터 한 명을 바꿨습니다. 패자에게 콤보를 넣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슈로 조금 쉬운 캐릭터로 변경을 했습니다. 아마 제가 상대방을 이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제가 기존에 연습했던 것을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좌우입니다. 아 네 이겼네요 이런 또 기쁜 일이 아무래도 상대방께서 봐주시는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아깝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부터 전적이 좋기 때문에 조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겼네요 아이고 좋네요 아 큰일났네요 아 이겼네요 자 그래도 어쨌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피살기 콤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쟤가 맞네요 아이고 좋네요 아 좀 아깝습니다 아 예 저는 저기 기술 안나가게 하는 저걸 맞지 않았으면 좀 괜찮았을텐데 우선은 맞아서 좀 운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캐릭을 한번 좀 바꿔 보겠습니다 베니마루가 이제 제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작기 캐릭인 클락은 제가 전에도 한번 확인을 했어서 한번 클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안되는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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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珍 오래됐리 ... ... .... ... ... ... 위너로 3 레디 고! 이렇게 해서 3선 2선승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역시 오늘도 창교육을 당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좀 더 연습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